형님. 봐. 팔 치는 거. 한다, 한다, 한다. 그렇지, 그렇지. 이렇게 해줘야 돼. 근데, 근데, 근데. 야, 했다. 마지못해 먹네. 뱉었어, 뱉었어. 어머, 어머, 왜 뱉어? 다시 뱉어, 빨리 먹어. 형님. 그냥 살 빠져. 와, 진짜 맛있게 먹는구나. 내가 불렀고만 아주 그냥. 뭐예요? 아, 뭐 희마리가 하나도 없네. 아니, 진짜 리얼인 게. 면도크림 사실 저번에 그, 다니엘이네 씨 나왔을 때 되게 멋있게 이렇게 했잖아요. 사실 웬만한 남자한테 이렇게 하거든요. 뭐 한 거야? 털도 없구만. 털 까매졌다. 저거 안 닦고? 아이고, 저거 닦아야 되는데. 아이고, 기운 없어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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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얘도 힘이 없어. 아이고, 아이고.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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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계속 쫓아다니네. 아이고, 예뻐. 어머. 완전 깜짝 치네. 어머, 따라오면 어떡해. 잠 좀 깨는데? 거짓말하지 마세요. 이제 좀 잠이 깬다. 말투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. 벌떼 아픈 건 아니고. 벌떼 아픈 건 아니고. 웬념아. 웬념아. 잠 좀 깨는데? 깼다고요? 아침부터 생활을 해야지. 저렇게 졸려? 잠 좀 깨.